발견과 동시에 심장 쫄깃한 복불복이 시작된다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알아보자고요 까뮤의 이후 모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목이 긴 디자인이라고 하여 별칭까지 붙어버린 오늘의 드링크 까뮤 XO 롱넥 롱넥은 1970년에서 80년 후반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올드바틀에 해당하는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꼬냑은 가당질이 된 상태의 제품이지만 까뮤 XO 롱넥은 XO라고 하기엔 애매한 가벼움이 존재해 가당질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올드바틀 특유의 증발로 인해 까뮤 XO 롱넥에 관한 평은 호평도 있지만 과한 증발로 인해 황냄새가 난다 올드바틀에 꿉꿉하고 쿵쿵한 향이 난다 등의 호평도 존재했는데요 평균적인 평가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까뮤 XO 롱넥 짜릿한 복불복을 선사해주는 롱넥을 통해 내 운을 시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드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